아 그러고 보니까 다음 곡을 하면 짝사랑을 해야 되는데 민수 부분까지 내가 불러야 되는구나 부를 수 있는데 가사 네 다 외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짝사랑을 바로 해도 될까요? 제가 가이드를 처음에 민수한테 들려줘야 되죠 어떤 노래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줄 때 제가 그때 녹음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안 불러봤는데 짝사랑 오늘은 솔로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안다면 속이라도 후련해 이젠 너를 좋아하는 이유다 기억 안 나 네가 생각나는 날엔 밤새 생각했어 눈은 뜰 수도 감을 수도 없어 왜냐면 나는 지금 우우우우 우웅 예 짝사랑 중 우우웅 예 나는 지금 우우웅 예 짝사랑 중 우우웅 예 나는 지금 우웅 짝사랑 중 음 음 혜이 음 음 혜이 음 음 혜이 음 밤엔 잠도 안 와서 네 생각을 하다보면 그게 더 독인 거야 나한테 그리움은 점점 더해 너를 부를 수도 없잖아 이렇게 좋아해서 뭐해 나나 나 나는 지금 음 음 예 작사랑 중 음 음해 나는 지금 음 음 예 작사랑 중 음 음 예 나는 지금 음 작사랑 중 음 음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냥 혼자서 좋아했어요 말할 용기 없는 말할 자신 없는 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냥 혼자서 좋아했어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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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짝사랑 중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안 틀렸죠? 중간에 마크 그렇게 된 건 두 명분을 혼자 소화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짝사랑 2번 트랙 짝사랑 불렀습니다 짝사랑 2번 트랙 짝사랑